안녕하십니까 아재TV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또 다른 재미있는 에어소프트 용품은 아니지만 플래시라이트 하나를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오라이트에서 이번에 또 새로 신제품 출시하면서 여러가지 행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이 업로드 되는 이 시점부터 이 제품이 많은 할인된 금액으로 판매를 시작을 했으니까 구입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서 주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제품 이름은 오라이트 오딘 GL 미니라는 제품이에요 이전에 제가 리뷰 영상 한번 올렸던 적이 있는데 오라이트 오딘 GLM이라는 모델 이것보다 조금 더 큰 모델이죠 큰 모델을 소개를 한번 시켜드렸는데 그것보다 작은 미니 모델입니다 기능적인 부분들은 이전에 소개를 시켜드렸던 오딘 GLM이나 큰 차이는 없습니다 라이트 기능과 그리고 그린 레이저가 같이 플래시에 들어있는 그런 모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앵글을 낮춰서 박스를 한번 열어보고 기본적인 구성이라든지 또 생김새라든지 이런 것들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오라이트 코리아 특유의 이 박스 디자인이죠 이 자석 방식으로 된 이런 박스 디자인을 가지고 있고 뒷면에 기본적인 여러 가지 이런 기능들 기능들에 대한 내용들 스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뒤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앞쪽에는 오딘 GL 미니 제품의 사진이 들어 있습니다 이게 아마 실물 사이즈 크기이기 때문에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열어보면은 역시나 이런 식으로 된 노란 케이스 케이스를 열면은 이렇게 플래시 라이트가 하나 들어 있습니다 플래시 라이트를 한번 빼내고 이런 식으로 라이트를 빼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한 개 그리고 고무 판넬을 덮으면은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부속품들이 있겠죠 한번 꺼내보도록 할게요 종이 덮개를 열면은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에어스위치라든지 충전기 여러 가지 부수 제품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에어스위치 하나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표시가 되어 있는 것처럼 육각 렌치, 충전기, 볼트, 여러 가지 피카트니 레일 마운트까지 이런 식으로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육각 렌치 그리고 여기 들어가 있는 피카트니 레일 마운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피카트니 레일에 장착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죠 자 그러면은 박스를 좀 치워두고 계속 이야기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인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고 제품의 부분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기본적으로 이 제품 제가 앞서 설명을 드렸다시피 라이트 기능과 레이저 기능, 그린 레이저 기능을 포함하고 있는 제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기능을 조절하는 부분은 이 상단에 있는 이 레버를 통해서 조절을 하게 되고요 지금 보이는 이 레버를 이렇게 돌려서 라이트 기능 그리고 라이트와 레이저 포인트가 같이 나가는 거 그리고 이쪽 끝으로 올리게 되면은 레이저 포인트만 나가는 방식으로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레이저 포인트만 나가는 이 옵션 설정으로 했을 때 뒤에 켜게 되면은 레이저 포인트가 나가고요 두 번째로 레이저 포인트와 플래시가 같이 나가는 모드를 선택을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레이저와 플래시가 같이 나가는 모드 그리고 맨 끝에 있는 플래시 라이트 모드를 선택을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라이트만 나가는 모드로 동작을 합니다 그것 외에 기본적으로 작동 방식은 뒤쪽에 이 레버를 통해서 작동을 하게 되고요 강하게 눌렀을 때는 하이 모드 그리고 약하게 눌렀을 때는 이렇게 로우 모드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적인 인식 센서가 이 안에 부착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동봉된 에어 스위치 동봉된 에어 스위치를 통해서 이 뒷부분에 자석 방식으로 탈착이 되게 됩니다 장착이 그렇게 해서 여기 한번 딸깍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락이 걸리게 되고요 락이 걸리게 되고 이 에어 스위치를 이용을 할 때는 하이 모드와 로우 모드가 버튼이 따로 두 개가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하이 모드를 할 때는 이 긴 버튼 로우 모드를 할 때는 이 짧은 버튼 이 버튼 작은 거를 눌러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에어 스위치는 피카트니 레일 20mm 피카트니 레일에 장착을 하는 옵션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오라이트사 라이트의 특유의 충전 방식 바로 이 자석식 충전을 제공을 해요 충전기는 기본적으로 이 충전기는 USB 타입으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휴대폰 많이 충전하시죠 휴대폰 충전기에 장착을 해서 충전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뗐다 붙였다 충전을 하는 충전 방식입니다 참고를 하시고 충전 중에는 이 뒷부분 여기에 LED 램프가 빨갛게 초록색으로 변한다든지 완전 충전이 되면 초록색 충전 중일 때 빨간색으로 불이 들어오니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동봉된 이 피카트니 레일 마운트가 있다고 했죠 이 마운트를 기본적으로 여기에 있는 육각 나사 두 개를 통해서 우리 에어소프트건 이라든지 이런 곳에 장착을 하게 되고요 장착을 한 이후에 이런 식으로 플래시 라이트를 꼽을 때는 이런 식으로 퀵 가이드 방식이에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뺄 수가 있고요 그리고 꼽을 때는 이런 식으로 그냥 가서 꼽아 죽이면 하면 됩니다 꼽고 나서는 이 라이트를 빼지 않을 때는 이 레버를 이런 식으로 방향을 돌려서 눌러도 빠지지 않는 락을 걸 수가 있어요 그리고 풀 때는 다시 이 레버를 옆으로 돌려서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누른 상태에서 라이트를 뽑을 수가 있습니다 이 점은 오라이트 사에 특유의 대부분 나오는 출시하는 모든 제품들이 이 방식을 채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자 편의에 맞게끔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은 상당히 소비자에 비해서 만족스러운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보이는 이 레일 마운트에 장착하는 이 가이드 부분도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작은 육각 나사를 통해서 분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분리를 해서 실제로 이 레일 마운트를 쓰지 않고 그냥 이렇게 일상 용도로 들고 다닐 정도로 사용을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이게 있으면 손으로 잡아서 조금 불편하기는 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라이트 LED 부분 앞쪽에는 이렇게 오돌도돌한 돌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 돌기는 여러 가지 용도로 쓰인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위급한 상황일 때 유리나 특정 물건들을 파손시키는 기능들 이렇게 해서 세게 딱 내려지면 유리가 깨진다든지 이런 복합적인 기능들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점도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은 이전에 오라이트 오딘 GL과 GL과 동일하게 GLM 모델과 동일하게 이 안에 보면 라이트 플래시 라이트 기능과 레이저 포인트가 하나의 이 렌즈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전에 나왔던 제품들 중에서 핸드폰용으로 나왔던 제품들은 바깥에 레이저 포인트 그리고 플래시 라이트는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제품들이 처음 출시를 하다가 우리 핸드폰 라이트 역시 이런 식으로 많이 바뀌었는데 마찬가지로 이렇게 라이플용 전술 라이트도 이런 식으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레이저 포인트는 0점 조절이 가능하고요 여기에 있는 이 육각 렌치 구멍을 통해서 0점 조절을 상하좌우 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런 각인들 이런 것들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제품의 스펙을 말씀드리면은 기본적으로 최대 출력은 1000무맨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밝은 광량을 가집니다 그리고 그린레이저 라이트 레이저를 쏘면은 빨간색도 막았지만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린레이저 그린레이저를 쏘게끔 제품이 되어 있고요 보통 그린레이저 같은 경우는 180m 정도 이상 조사를 할 수 있다고 해요 실제로 제가 야외에 나가서 테스트했던 영상을 잠깐 한번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상당히 먼 거리 멀리 있는 산도 찍을 수 있고요 한 2-300m 이상 되는 거리도 쭉쭉 뻗어주는 이런 느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그 배터리를 어떤 식으로 쓰냐니까 이 뒷부분을 이렇게 열게 되면은 충전식 배터리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라이트 사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18500이라는 충전식 배터리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총 용량은 2040mAh짜리 용량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런타임, 풀로 충전하는 시간은 대략 한 3시간 정도 걸린다고 해요 그래서 3시간 정도 걸리고 보통 이 제품은 로우 모드로 작동을 시켰을 때 한 215분 정도 동작을 한다고 해요 천노맨을 지속적으로 풀로 때렸을 때는 대략 한 3.5분 정도 사용을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라이트가 비치는 최대 조사거리는 180m 앞서 설명을 드렸죠 앞서 설명을 드린 것처럼 180m 정도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낙하 테스트, 오라이트 제품들은 대부분 낙하 테스트를 하시더라고요 1.5m 정도에 떨어졌을 때 낙하를 했을 때도 파손이 되지 않는 낙하 테스트를 거쳤고 이 제품은 IPS 4등급 방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전의 제품들은 물속에 담가도 됐었는데 이 제품은 IPS 4등급이기 때문에 흐르는 물이라든지 아니면 분무기, 비가 올 때 맞는 정도고 물속에서 사용을 할 수는 없으니까 일부러 물속에다가 잡아놓고 이렇게 테스트를 하지는 않으셨으면 해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마감은 알루미늄 합금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상당히 깔끔하고 세련된 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가형 레플리카 모델들, 슈어파이어 레플리카 모델들에 비해서 확실히 마감 퀄리티라든지 이런 작동 성능은 월등하게 뛰어난 제품인 것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피카트니 레일 마운트만 있는 게 아니고 요즘 앰락들 많이 쓰시죠? 앰락용 마운트도 이렇게 따로 별매로 판매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고 기존의 이 오라이트의 앰락 마운트를 사용하고 계시는 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대부분 다 호환이 되기 때문에 자사 제품들은 호환이 되기 때문에 이 마운트를 굳이 안 쓰셔도 됩니다 참고용으로 그리고 이 라이트 부분은 이쪽에 앞서 제가 설명을 빠트렸는데 이쪽으로 마운트를 할 수가 있고 이렇게도 마운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카트니 레일에 꼽았을 때 이런 식으로 옆으로 마운트를 시킬 수도 있고요 빼서 앞서 설명드렸던 방식대로 이렇게 위쪽에서 마운트를 할 수 있는 방식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앵글을 올려서 영상을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영상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린 이 제품을 제 라이플에 이런 식으로 마운트를 해 봤어요 이런 식으로 마운트가 되니까 참고를 하시고 우리가 이제 게임을 할 때 주로 야간전이 되겠죠 주간전에는 뭐 데코레이션 형태로 장착을 하고 사용을 하는데 이제 이제 봄이 지나고 여름이 다가오면은 주간전에 게임을 하기 상당히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야간전을 주로 많이 게임을 참가를 하실 텐데 게임 뛰시는 분들은 야간전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라이트 레이저 그린 레이저는 야간전에 사용을 못 하겠죠 아무래도 우리 눈에 비췄을 때 위험할 수 있으니까 그런 용도로 쓰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일단 제가 오라이트 사에서 이렇게 구독자 분들께 선물을 좀 드리라고 미니 작은 라이트를 두 개를 같이 보내주셨어요 자 이 제품입니다 오라이트 IXV라는 이 키체인에 걸 수 있는 이 플래시 라이트예요 이런 식으로 생겨 있습니다 이 제품 이 제품은 제가 댓글로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 중에서 두 분을 무작위로 추첨을 해서 나중에 당첨자 분들을 제가 선정을 하고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나중에 당첨자 분들은 커뮤니티 게시글로 올릴 거니까 이전에도 한번 당첨되신 분들이 한 분이 연락을 안 주셔가지고 아직도 제가 드리지 못하고 있는 제품이 하나 있죠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구독자 분들 중에서 당첨되신 분들 꼭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오라이트 코리아에 이렇게 제품 리뷰를 할 수 있게끔 제품을 무상으로 대여해 주신 점 감사의 인사 말씀드리고 오늘 영상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이트 꼭 오딘 GLM 이런 M이나 오딘 GL 미니 이런 제품들을 구매를 하시든지 아니면 그것 외에 오라이트 코리아에서 판매하고 있는 라이트들 구매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하단에 설명란에 포함된 링크를 통해서 구입을 하시면 저한테 영상 제작에 필요한 소중의 수수료가 들어오니까 구입을 하실 분들은 그쪽으로 링크를 타고 들어가서 구입을 해 주십시오 감사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이 시간에 또 다른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